미치겠다 씨발 게임 아 야 그냥 준호야 응? 씨발 저기서 사람을 구하고 가야지 씨발 니비새끼리라니까 게임 못하겠지 뒤지겼어 나 미치겠다 씨발 좀 이기고 싶다 싸움에서 어 줌마크 특강 나와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나가도 이거 파우면 되는데 야 싸우고 나가자 저 이미 나왔는데 나와서 싸우고 나가기 힘들어 오케이 딜 딜 열심히 치고 오세요 저 봐도 평타 한대로 치고 나와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씨발 총 너무 죽게 나왔는데? 잠시만 아 씨발 삼각바가지 나온다고? 야 게임 너무 하고 싶어지게 나왔는데 템이? 아 아 핵있네 하야맘 사라진다 아 아 음 두유 팀이 날 뛰고있지 아 아 벙커가 상대해야겠다 벙커가 상대 싸웠는데 벙커가 상대 싸웠는데 벙커가 상대 싸웠는데 상갑밥 배달이나 해줘야지 아 아 아.. 나 왜 무쌍 찍고 있냐? 죽으러 왔는데 자살 이었던 것 아니 진짜 무쌍 아니 1대3 이기고 왔어 분명 죽으려 했는데 나 관자란다 나갔다 아 왔다 마누 하하 다 예상이 됩니다 갈자 하하 뭐하누 하하 뭐하누 하하 뭐하누 1대3다 두번이 근데 준호야? 띠용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나 킬리던데 띠용 녹아야돼 이거 리플레이 저장해 하하 하하 하하